기억이 잠들 연애 안 하신지 꽤 되셨죠? 민준씨! 누구에요? 저는 데이트라도 하는 줄 알고 아니 제가 지금 이 당시에 누굴 만나요? 왜 안돼요? 좋으면 만나는 거지 단순히 서류 넘겨준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목소리 낮춰요!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! 같이 한잔 할래요? 나의 놀이는 이상해! 하하하하하 침 튀겼어! 아 진짜! 힘드셨겠다. 그동안 혼자서 이 여자가 뭘 한다고 외롭겠다 난 요즘에 애들처럼 썸 타고 밀당하는 거 그런 거 싫어해요 강민주씨 오늘부터 저랑 사귑니다